에어? 예건 형이 먼저 해 아름 귀여워 잘하는 거 유명하 그리고 예쁜 미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준 거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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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감정을 헤아려주는 거 거의 비슷한데 음 러 너무 잘생겼어 음 러 그리고 너무 잘하고 그리고 항상 기댈 수 있는 든든한 그리고 음 음 매일 매일 귀여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즈다 우리 팀이 영원을 너무 많은데 어떻게 부를까요? 그 음 같이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아 아 아 눈물 날 것 같아요 아 자 끝으로 우리 팀 팀 팀 네 네 아 아 나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